자 이 시간에는 새로 개정된 상해급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전에 자배법에서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해가지고 수년 동안에 1급부터 14급까지 있던 거를 2014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때 상해급수 항목보다 아마 100개의 항목으로 더 늘려서 세밀하게 했는데 처음 이거를 적용하신 분들은 그대로 익숙해지는데 그 이전 거를 적용하다가 다시 이제 개정된 거를 하려면 많이 서투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 상해급수는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상해급수에 따라서 각 보험사마다 1급 10개씩, 2급 급수를 가진 10개씩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1급은 아 이 정도 들겠구나 2급은 치료하는데 이 정도 들겠구나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비용을 어느 정도 소요하는지 소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굉장히 상해급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또 일반 염자상 이러면 상해급수가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치료 보상 비용도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염자 같은 거 이런 특별한 치료가 요하지 않는 치료비는 조금 낮춰놓고 상해급수를 치료를 요하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해는 높여 놓고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전에는 우리가 수술을 불문하고 어떤 골절이 있을 때는 몇 급 어떤 골절이 그러니까 그 골절이 어떤 수술 안정성 골절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그러면 수술을 안 하면 거의 염자에 준해서 그냥 그 기간만 뼈가 붙는 어떤 소요되는 기간만큼만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수술을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 수술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복잡골절인 경우 뭐 이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눠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한도는 그래서 2014년에 급수 내용은 다 바꿔놓고 한도액만 2016년도에 또 이제 책임보험 한도액이 바뀌어 조금 상향 조정돼가지고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책임보험 한도액도 제가 그 금액으로 지금 영상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그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듣는데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볼 때 그래서 이거는 그 부위별로 예를 들어 두부, 흉부, 사지, 상지부, 하지부, 골반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 거는 똑같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급은 예를 들어서 수술 1급 1항부터 15항까지 이거는 이제 쭉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 2급도 1항부터 14항 쭉 해서 2급 이렇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급 3급 1항부터 15항까지 15항이 아니라 그 다음에 4급도 1항부터 27항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5급부터 이렇게 14항까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찾아보면 되지만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보면은